물 좀 주겠나? 부탁이네. 당신... 누굽니까? 저기... 저 남자 말이야. 술에 취한 건지... 벌써 몇 시간째 저러고 있어. 행색으로 봐선... 노숙자 같은데... 나... 당신이 한 짓입니까? 저대로 놔두면 금방 얼어죽을 텐데...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.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? 자네라면 어쩌겠니? 대답해! 왜 그런 짓을 했어? 가던 길을 멈추고... 저... 냄새나는 인간 쓰레기를... 도와주겠나? 너 누구야! 왜 나를 살려준 거야! 왜 나를 살려준 거야! 나랑... 게임 한 번 더 하지. 자정까지... 저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... 내가... 누군가... 저 사람을 도와주면... 자네가 이기는 거야. 저 사람이... 아... 거수다기 하지 마! 당장 당장... 속여버릴 수 있어. 아... 그럼... 자네는 영영 대답을 못 들을 텐데... 게임을 해 주면... 질문에... 답을 해 주겠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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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